어제와 오늘 충북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기온인 30도를 웃돌았습니다. 특히 청주는 5월 중순 기상관측일에 두 번째로 더웠는데요. 때이른 무더위의 원인은 뭔지 송국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한낮 때아닌 찜통더위가 이어졌던 청주. 어르신들이 더위를 피해 그늘에서 쉴 새 없이 부채질을 합니다. 도심에는 반소매와 반바지 차림으로 양산과 냉음료까지 든 시민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. 오늘 청주의 낮 최고기온은 31.3도까지 올라 5월 중순 기록 가운데 역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. 한닷 기온이 30도까지 웃더는 초유럽 날씨가 최근 이틀 새 계속됐습니다. 지역별로 청주가 가장 높았고 단양 31.2, 음성금황과 진천 30.9, 옥천 30.5도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아 올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. 동해상의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계속된 데다 동풍이 백두대간을 넘어오면서 뜨거운 공기까지 만들어낸 겁니다. 풍 하측에 드는 한반도 내륙 쪽은 기온이 높아질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기온 변화에 대한 그런 건강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청주기상지청은 내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까지 50에서 100mm가량 내려 더위가 주춤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.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.